워러벌징 콜 저희 1주비 많이 싸워주실거죠 제대하고 나서도 기억해 주실거죠 저희가 누구라고요? 대박 대박 이제 저희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곡은 저희가 했을 때 즐거운 곡이에요 소개 좀 해주세요 다음 곡은 다들 무한도전 보시죠 많이 즐겨보실거에요 무한도전 전례젤리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무한도전 안보시나봐요 무한도전 가요지에 나온 흔대진 흔대님들의 막소사라는 곡입니다 약간 내적 이거는 살짝 떼창보다는 내적 춤을 내적 댄스를 유발하는 그런 춤인데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 저희도 미친 듯이 즐기고 가겠습니다 막내 이제 마지막이니까 얘기한번 보여주세요 Kelly 무필 축하드려요, 오빠들! 저희 바로 먹습니다.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